경치 보세요 경치 이야 진짜 끝내려 온다 저기 흘러나오는데 저 야영하기 딱 좋네 진짜 이야 이제 좀 빨리 가보겠습니다 울찐이 보이네 이제 불량계곡 그 코너로 가야죠 불량계곡 넘어가는대로 울찐 41km 좋아 경치 봐 어 이게 반대편 경치랑 이렇게 갈대경치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도는게 이렇게 가도 괜찮아요 아름다운데는 다른느낌이거든요 완전 여기서부터는 확실히 빗길이 없나보네요 여기서부터는 확실히 빗길이 없나보네요 숨참고 나왔어 우와 끝내주죠 이야 예쁘다 땅이 말랐네요 A모드 바꿔야겠다 배터리가 배터리 갈면서 나중에 이게 엔진이 많이 걸려요 B모드가 그래가지고 엔진 브레이크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스탠다드 모드로 바꿀겁니다 제가 코너 타때는 비모드로 타도 괜찮지 비모드로 타도 괜찮지 내가 달리고싶었던 동구역이 분천삼리 부천역이 다이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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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역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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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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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와아 다 안 껴 봐라 여기엔 비가 부스러오네요 이야아 예쁘다 와아 끝내주네 저런 차들 쫄아 무서워 갑자기 튀어나온다고 요것도 캠핑장 왔네요 아래쪽에 앞머리 사이 울진입니다 울진 아까도 울진이 없고 우리도 내려가는 길이 여기 특이하네 뭐야 이게 뭐야 여기 우와 예쁘다 마을 예쁘네요 여기 아래도 굉장히 예쁩니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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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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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여기서 제껴야지 여기서는 뭐 제가 다 제껴야지 난 되죠 Arch wave 개빨리 맞나 아멘 이야 멋지다 이야 멋지다 이야 이야 K모드로 바꿔야겠어 너무 답답하다 KK모드로 바꿔야겠어 KK모드로 바꿔야겠어 KK모드로 바꿔야겠어 KK모드로 바꿔야겠어 KK모드로 바꿔야겠어 KK모드로 바꿔야겠어 날씨가 좋네요, 여기부터는. 모드를 바꿔야겠네요. 스탠다드 모드로 바꿨습니다. 스탠다드 모드. 확실히 다르죠, 이미. 나 허리 바로 뒤로 가잖아. 엔진 필링도 좋아지고, 확실히. 음... 아, 군대는 방금 취. 불형사 계곡 다시 왔죠 진입했습니다 불형사 계곡에서 잠깐 쉬어가던지 할게요 야 여기가 어째 더 싸냐 내가 놓은 데 보다 거기서 5,000원만 주세요 이러긴 좀 그렇잖아요 고백이 아닌데 그래도 야 이런 교각론 된 거 보면 대단한 거 같아